그래서 일본의 이야기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과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험에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보기도 이러저러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원인과 그 과정 안에서 나오는 용어들. 예를 들면 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이 뭔지 이따 배울 건데 이런 CDS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을 쭉 써놓고 다음 설명에 대한 가르치는 용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단답형을 고르게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의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또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버리지 효과라는 데서 그 가계부채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레버리지 효과는 한국말로 하면 지렛대 효과 정도가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머니에 주머니에 돈이 1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0만원으로 만원짜리 주식을 100개를 샀어요. 그럼 100만원이죠. 근데 주가가 20%가 상승했어요. 그럼 120만원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20%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100만원 말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 40만원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해봅시다. 40만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60만원은 빌려서 똑같이 100만원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20%가 올라서 20만원을 벌었어요. 똑같이 20만원을 벌었더라도 전자에 비해서 이번에는 수익률로 보면 50%가 돼서 투자 수익률은 2.5배가 되죠. 자 이렇게 자기가 돈이 없을 때는 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가 있죠. 주로 이런 투자에 있어서 지렛대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의 투자가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맨날 뉴스에 나오는 갭투자죠. 갭투자는 만약에 집이 10억이라면 내가 가진 돈 2억에 세입자가 8억 전세 보증금 낸 걸 합해서 집을 구매해서 그 집값이 상승하면 그 집값에 대한 상승분을 집주인이 내가 가져가는 형태를 갭투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투자는 보통은 부동산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 효과 방금 이야기 드린 갭투자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표적인 게 역전세와 깡통전세인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물어보는 내용이 기업은행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역전세는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10억짜리 집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10억짜리 집에 보증금이 8억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하락했어요. 보증금이 하락하면서 원래 8억짜리 보증금이 7억이 됐어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여기서 내가 가진 돈은 2억이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이제 7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전세입자에게 8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1억이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전세입자가 집을 보증금 받아서 자기 돈 8억 받아서 이제 집 빼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을 집주인이 2억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서 돈을 못 돌려줘요. 이런 상황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위험의 주체가 세입자죠. 그런데 깡통전세는 이번에는 똑같이 집값이 10억이고 전세보증금 8억에 들어갔는데 전세보증금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집값 자체가 하락했다고 해봅시다. 10억짜리 집이었는데 그 10억짜리 집이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집주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집주인 돈은 다 날라간 거죠. 그리고 세입자에게 줄 돈 당연히 없죠. 10억이 아니라 아예 7억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내 돈 2억은 당연히 날라갔고 이 사람이 낸 보증금 8억에서 1억까지 날라간 거여서 이제는 집주인도 위험하고 세입자도 같이 위험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실 위험이 높고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지 않는 전세라는 그 주거의 형태를 띄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역전세나 깡통전세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이렇게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면 먼저 나라에서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8억 받고 나가고요. 대신 보험료를 그동안 좀 내야 돼요. 전세 사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돈 돌려줬으니까 집주인한테 야 내가 네 대신 돈 줬으니까 네가 이제 나한테 돈 갚아. 세입자 말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가운데에서 세입자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을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뭔지 이해하시고 역전세와 깡통전세를 비교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시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네 금융위기는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먼저 가계 부채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인은 금리의 인상이 있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국민은행에서도 기출되었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한국인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래서 영어로 하면 FRB라고 하는 미연준에서 미국에 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금리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라면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겠어요? 금리를 인상하는 게 좋겠어요? 부동산 참여자라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겠어요? 인상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이건 배웠죠. 금리를 인하해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참여자라면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 금리와 관련해서 금리를 인상하자는 쪽이 있을 수 있고 인하하자는 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부르고요. 그 반대로 시장의 참여자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물가 안정에 우선을 두면서 금리를 조금은 인상에 힘을 더 쏟으려는 사람들을 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비둘기파, 금리 인상은 매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쌓여진 부동산 가계 부채 금리 인상이 된다면 그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테니까 사람들이 파산할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자, 이런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그 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무료의 곁이 분명한 겨울의 곁이 caus몰로 대상 대상